179번. 완전하게 자란 개는 20kg의 무게가 나갑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전체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능동수동이라기보다는 완료예요. 완료. 그로우 동사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형식 자동사로 사용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행이고 이건 완료여서 그로잉 하면 자라고 있는 개. 그 다음에 이거 근데 완전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다 자란 개. 다 자란. 완료의 의미예요.